한 표 한 표 이제 던지시도록 할 텐데요. 이혜숙 위원님부터 어느 분에게 주시겠어요? 어우 죽겠어요. 또 죽겠어요. 네. 일단 저는 이제 여성분을 봤을 때 두 분 다 잘하셨는데 저는 정혜린님을 한 표에 드리겠습니다. 네. 무척 기뻐하고 있네요. 우리 정혜린 씨. 네. 자 그러면 위원님. 아 이렇게 배신감이 또. 아니 왜 심사는 각각 하시는 거예요? 아무리 파트널도. 아무래도 제가 학원에서 오래 못 할 것 같아요. 지금 보기에는. 아니 지금 의견이 같지 않다고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? 네?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제가 봤을 때 소연아 님이 아주 뛰어난 솜씨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뛰어났다. 네. 우리 소연아 씨도.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. 네. 기뻐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박가희 의원님. 저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신 소연아 님이요. 네.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2대 1이 됐습니다. 또 다시. 네. 앞에서 뭐 3대 0이 되진 않았어요. 2대 1이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네? 위원님. 위원님. 위원님에게 또 결정권이 마지막 결정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운도 선생님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발표해 주시죠. 어깨가 또 무겁습니다. 어깨가 또 무겁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2대 2가 됐어요. 뭐 인간관계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?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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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신 거죠? 네. 공정하고 엄정하게 좀 해주시고 계시는 거. 자 느끼시는 그대로 심사에 공정한 한 표들을 던져 주셨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2대 2고. 어떡하죠? 나운도 선생님? 어떡해. 네. 선생님. 선생님. 제가 볼 때 앞전 심사에서는 약간 사심이 좀 들어간 것도 같았습니다. 자 이번에는 가요. 어떻게 변경해. 자 소연아 씨냐 정혜린 씨냐. 정혜린 씨냐 소연아 씨냐. 자 선생님이 캐싱보드가 됐습니다. 발표해 주시죠. 네. 근데 같은 점수면은. 네. 약간 그. 자 최종 결승 무대에 오를 한 팀. 네. 저는 소연아 씨. 네. 뭐 다른 말도 워낙 많이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. 우리 나운도 선생님께서. 자 우리 정혜린 씨 그리고 한무제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축하의 인사 악수까지 이제 나누시고. 축하.